어메니티 시설 하도 좋은 게 많다고 하셔서 야 스파레메 이야 좋다 자 여기 솔트라운지 소금방 소금방 진짜 소금방이지 산소방 소금방 잘 돼 있네 이거 지금 벽에 붙어있는 소금이요 히발라인 소금이에요 너무 잘 돼 있다 이렇게는 지금요 소풀이에요 멋있다 이게 공용인가? 공용이래요 보시는 것처럼 파티룸이 있고요 좋다 좋다 우와 라운지구봐 외낙탕 뷰를 바라보는 이 아파트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우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하늘 봐 왜 미세먼지 없어 렌트 렌트도 해요? 단계의 렌트도 근데 렌트도 가능해요 기록을 보면 월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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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세가